제 옆에 계신 도경수 씨부터 영화 이미 보신 분들이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때려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 형을 보시고 마음 속에 진짜 따뜻한 감정이 남아 계시다면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경수 씨의 새로운 유닛 형 예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조정석 씨도요 네 여러분 아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화의 절당은 올라오기도 되게 힘든 길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올라오시고 저희 영화 형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 영화 개봉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영화 카피대로 웃음과 감동 잘 정한 거 맞죠? 네 네 조정석 분들한테 많은 추천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수경 감독님도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잘생겼데요 권수경 권수경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네 하하하하하하 저기 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그냥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늦은 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포토타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세 분 무대 정리되는 동안 잠시만 대기해주시고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